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여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최선호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의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연일 언론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에는 뭐 동아일보입니까?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까지 언급을 했던데 명태균이라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맥락일까 배경이 되게 궁금한데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언론사를 돌면서 지금 돌다시피하면서 여러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아일보하고 채널A하고 같이 취재를 한 근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 저녁에 채널A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날 잡으러 오면 잡아넣을 건지 물어볼 거고 한 달이면 하야 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 감당이 되면 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 얘기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위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주 전입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 논란 처음 벌어졌을 때 바람을 선택하셨네, 태풍이 불까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약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말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다가오는 어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어떤 위협, 겁박,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남에서 3선 의원 지내신 김재현 최고위원님, 명태균 씨가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게 과연 사실일까요? 허풍일까요? 저는 저 이야기 듣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 이상직 전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구속될 때 자기는 불사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불사조가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정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야 하는지 아닌지. 정치권에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저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해서 진짜 실력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도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제가 그 대선 캠프에 전략본부장이었어요. 저는 저런 분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사실관계는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 과정에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정말 자기 말대로 구속되면 대통령이 하해하는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말을 해야 될 말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의 문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돼서요. 이분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전과를 보도한 언론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6년도에 창원시청 6급 공무원 승진시켜주겠다고 3천만 원 받은 내용으로 사기죄로 집행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 내용의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 보면 육국 공무원 승진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능력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육국 공무원 승진이나 좀 시키지 그것도 승진 못 시켜서 집행위 판결을 받으신 분이 무슨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대통령 하야를 거론하는지 저는 정말 정치가 아무리 지금 썩어빠진 상태로 갔다고 해도 저런 분들이 나타나서 정치판에 뉴스에 등장하는 거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김용규 의원님, 육국 공무원 승진도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탄핵 하야를 거론을 하냐,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국민들도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분이라고 하니까 더 그런데요.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과정 그리고 경선 과정, 단일화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그 과정들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이제 보니까 뭔가 다른 이 검은 손, 뒷손 이런 게 작동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림이 점점, 점점 좀 분명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창원이나 경남의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경남이 아주 중요한 근거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최진석이라고 하는 안철수 측의 책임자 분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이제 카톡도 공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뭔가 있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22년 보궐선거 때 받는 과정과 전후해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50여 차례 그것도 공인된 것만 비공식적인 것 빼고 5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거 비용이 3억 6천 인가 얼마가 되는데 그걸 이제 대신에 김영선 의원 공천으로 대신 줬다 뭐 이런 대충의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아 이게 뭐 정치 자금 파악이니까 이게 정치 자금 선거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심지어는 이거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경선 과정도 그냥 넘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실은 궁금증과 의혹을 자아 내게 품은 뭐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까 이제 향해서 마치 지문과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탄핵 이야기도 하고 한 달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저는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저러나 싶은데요. 조금만 더 사실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면 저는 실체가 금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태규 씨, 지난달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그림자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 1년 동안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겠어요. 나는 대통령 되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최선호 선수 의원, SBS와 인터뷰할 때 각점만 해도 자기 자신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말 그대로 이 언론, 저 언론을 돌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자세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디테일에서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대선이 끝나고 1년 동안 서울에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대선 이후에 여러 차례 지금 아크로비스 다 갔었다라는 말로도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림자 같았다라는 맥락의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채널A와 동아일보 관련 인터뷰에서도 어떤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닭을 납품하는 사람이지 가공할 사람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미 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임명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어제 또 JTBC하고 인터뷰한 거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기가 대통령 취임, 윤 대통령 취임 6개월 됐을 때쯤에 내려와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렇게 인연이 있다라는 걸 팔고 다녀도 되는데 그런데 돈 문제는 안 된다, 이러고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직기강이 가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 제가 타무수석을 지냈는데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부터 빨리 잡아서, 잘라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직원은 형사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무슨 죄가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리고 그건 상식이 맞지 않죠. 어떻게 대통령 팔고 다녀도 된다. 금전 문제만 범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뭘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 문제도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의 그 여론조사 비용을 들였다는 것은 그것은 여론조사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돈을 안 줬다면 말씀하시듯이 무슨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무슨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상황은.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거리도 못 되고 또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윤석열 후보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제가 전략본부장을 하면서 그런 여론조사를 듣도 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 측으로 뭐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마치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후보 측에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저분이 인수위에 와달라고 했다 또는 공직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범죄 전력에 의하면 집행위의 판결을 받으셔서 공민권이 공무사민권이 제한된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겠다고 했으면 곧바로 정과가 오히려 드러났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분이 무슨 최재형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데 실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 영향력이 있었으면 하나라도 실현이 돼야죠. 이 모든 것이 혼자 이야기를 한 것을 그것이 실제 전달됐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이야기를 지금 마구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 저런 이야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뉴스거리라도 되는 거지 아니면 허황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가 정말 이제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정치가, 체제가 전체가 고장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김영빈 의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직접적 계기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라는 분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결국 공천이 됐다. 그리고 그 전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로부터. 그건 아직 강 모 씨의 주장이죠. 그렇죠. 물론. 그러나 이제 공천을 받으신 거니까요.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거의 사실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돈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명태균 씨가 이제 그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때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사실처럼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애초에 강혜경 씨라는 분은 좀 보니까 명태균 씨하고 오래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잘 아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 와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초대 총리로 최재형 국회의원을 천거를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 자체가 무슨 이 사건의 본질적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이게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한 게 사실이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그거에 비용을 주질 않고 즉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그거의 대가로 준 것이 사실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등등등의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 내용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일부는 수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사회적인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될 걸로 그게 보입니다. 네.